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남원의 한 기름공장, 연 노란색을 띠는 생들기름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추출돼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을 담고 있습니다. 제품 포장도 한 번씩 나눠 쓸 수 있는 스틱형으로 소포장돼 오랫도록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인 국산 참깨와 들깨가 가공품의 원료로 쓰이는데 여기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해져 밀키트와 빵은 물론 화장품까지 생산되는 가공품만 20여 종의 연간 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자인 장정은 씨는 10년 전 귀농한 청년 농부로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우리의 기름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저의 야무진 꿈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귀농해 20대 초반부터 강화도에서 유기농 쌀을 재배해온 한성희 씨도 친환경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건강한 죽을 생산하면서 연매출 4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1인 가구와 노인 세대 증가에 맞춰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개척한 결과인데 연간 500톤의 지역살을 사용해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물건을 다른 시장이 팔면 경쟁력이 있겠다. 그리고 농가의 가격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난 2006년 0.78%에 불과했던 30대 이하 청년 농업인이 2020년에는 1.07%로 늘었습니다. 이 중 70% 가까이는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귀농한 청년들로 파악돼 정부는 각종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40년까지 청년농의 비중을 10%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창의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된다면 농촌과 청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특기로 무장한 청년 농업인들이 2, 3차 산업에 적극 도전하면서 농업농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